방송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되게 오랜만에 방송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원래 2시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조금 늦어졌어요 반갑습니다 9번 들어오셨네요 방송 내용은 제가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잘 지내셨어요? 자 의뢰월 시작을 할텐데 제가 갑수롤은 미리 올려놨습니다 의뢰월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채팅방을 못봐서 노트북을 잠깐 다 시켰어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 것은요 양력으로 11월 8일 오전 2시 24분 그러니까 저희가 입동이라고 부르는 날짜부터 해서 역시 양력이에요 양력으로 12월 7일 저녁 19시 17분까지 즉 대설이라고 부르는 기간까지의 운입니다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서 오늘은 이걸 촬영을 녹화가 다 끝나고 나서 편집을 해서 다시 자막을 넣어서 또 올릴 거에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의뢰월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에요 양력으로 양력으로 11월 8일 새벽 2시 24분부터 양력으로 12월 7일 19시 17분까지 온이에요 네 갑목분들 계세요 이 중에서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중순 하순 그리고 12월 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에요 자 본인이 갑자일주라던가 아니면 갑인일주라던가 이런 갑목으로 된 갑일간분들 계실 거에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네 갑목분들에게 의뢰월이 어떤 달인지 그걸 보는 거구요 이 의뢰월은 또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30일이잖아요 30일이 흐름이 있습니다 30일이 어떤 흐름이 있냐면 무토가 7일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갑목 또 갑목이 7일이 있구요 마지막에 이제 임수가 있어요 임수는 이제 14일 나머지 제외니까 16일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공통입니다 옆에 파란 글씨는 공통이구요 30일 동안 무토가 짧게 영향을 미치고 갑목이 7일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끝에 이제 임수가 16일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수가 진짜 영향을 미치는 청강 글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갑목을 할게요 이걸 제가 항상 글자를 바꿀게요 자 지금은 갑목입니다 갑목군들은 어떻습니까 의뢰월이 을이 음량이 다른 글자잖아요 그래서 겁제입니다 겁제가 장생지에 앉은 달이에요 이 해는 갑목 입장에서 양태 기준으로 해서 장생이라고 해서 장생지는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비견과 겁제는 내 주변 사람들이지만 겁제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업 동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한 달이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 식구가 들어옵니다 즉 뭐 신입사원이라던가 아니면 경력사원이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지금 누구시죠? 아 강수장님 네 강수장님 간목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간목 분들이 지금 값수를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일간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무토 다음에 또 간목 임수라고 이제 적어놨잖아요 7일 7일 16일 한 달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11월 중순일 거예요 11월 중순부터 이제 하순 전까지는 음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결과물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조해 하실 수가 있고 또 일에 대한 집중력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순이에요 11월 20일 한 5일 6일 이전부터겠죠 그때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일에 대한 집중력은 올라가요 하지만 11월 중순에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쪼일 수도 있고 일적으로 실적이 나는 그만큼 안 나오는데 계속 위에서 쪼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뒤로 그리고 12월 초 12월 초에는 금전후는 좀 내려가요 나갈 돈이 훨씬 많고 보통은 12월 이제 중순쯤 돼야 보통 지출이 높아지는데 간목분들은 이번에는 12월 초에 나갈 돈이 좀 많아요 주변에서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일 관련해서는 나갈 돈이 많지만 그에 반면에서 일적인 그 소화하시는 능력도 왕성한 활동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십니다 즉 왕성한 활동은 12월 초에 예상이 되고요 간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일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할게요 아 순서대로 할 거예요 오늘은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을목입니다 제가 랜덤으로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녹화로 한 달 대체를 해봤고 네 지금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노트북 소리 좀 줄었어요 자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같은 글자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비견이 비견이 사지에 앉은 달이에요 양태랑 음태랑 달라요 비견이 사지에 앉았다는 달은 무슨 뜻이냐면 비견은 나랑 같이 밥을 먹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는 뜻은 정신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결혼하신 여자분들께는 좀 주의깊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남편분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 달이에요 건강이 나쁘다는 뜻은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일찍 일찍 좋지 않은 것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11월 중순은 상관이 없는데요 11월 하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을목분들은 직장에서 경쟁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경쟁자일 수도 있고 나를 누르는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월 하순에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일적으로 굉장히 분주해질 수 있는 것은 12월 초까지 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도 됩니다 12월 초까지는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직장을 나가셔야 한다거나 주말에 원래 쉬셔야 하는데 일정에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 시간을 모두 반납하고 일에 매달릴 수 있는 한 달이 됩니다 을목분들은 그래서 개인사가 좀 저는 걱정이 되고요 가족분들 건강 챙기시고 12월 달에는 본인의 개인 시간에 없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직장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을목분들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제 화일관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화는 병화하겠습니다 기토 아까 해달라고 하신 분은 좀 기다려주세요 저도 기토예요 자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이 을례월이 인성이 들어오는 달이고요 인성은 인성인데 이제 이거는 정인이죠 정인이 절지에 앉은 달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운세를 보실 텐데요 수험생들도 많으실 거예요 학생분들은 학업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달이에요 특히 11월 중순에는 학업이든 일이든 굉장히 바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순에 11월 하순이니까 11월 25일 26일 이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약 일주일 정도 문서적인 어떤 정리가 완료가 되는 일이 있어요 법적인 소송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월세, 부동산, 전세금 관련해 가지고 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일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가는 돈이 좀 목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11월 하순의 일입니다 그리고 병화분들이 12월 초에는 또 어떤 일을 겪을 수가 있냐면 멀리 장거리 출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장거리로 어디에 출장을 가신다거나 여행을 가신다기보다는 공적인 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 일로 가시게 된다거나 가족의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리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멀리 움직일 일이 12월 초에 들어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제 정화할게요 마이크가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웬만하면 이 마이크 쓰고 싶지 않은데 자 동그라미 쳤어요 정화예요 이제 정화가 의회월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잠시만요 채팅방에 누가 뭐라 쳤네요 아 아 네 개수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맨 끝에 할 거예요 네 좀 기다려 주셔서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이번에 할 거라서 제가 말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까먹을까봐 그래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MJ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정화할 거예요 정화분들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정화이자 합니다 정화분들은 지금 의뢰월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편인이 이거는 인성은 인성인데 편인이에요 편인이 퇴직에 앉은 한 달이 되고요 이번 달에 시작하시는 계약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일들 새로운 진학이라던가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성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시작 단계에서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중단이 된다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일 하지 말라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상업 구조가 좀 명확한 조직에 계신 분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캔슬이 되고 중간에 중단이 될 수가 있고요 11월 중순부터 조직에서 내가 좀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하는 일이 생겨요 발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조직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갈 수 없어 라고 항변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나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변호해야 되는 일도 조직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분들은 11월 하순에는 오히려 이게 판이 뒤집어져서요 양보를 받고 이 조직에서 지원받는 도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내가 위기에 놓였지만 중순보다는 하순이 내가 도움받을 일이 조직에서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12월 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화분들은 조직에서 드디어 인정을 받습니다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신다거나 혹은 승진은 하지 않지만 어떤 기쁜 일들이 굉장히 들어와요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고요 어쩌면 즐거운 비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헤더헌터의 어떤 스카우트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화까지 했고요 이제 마이크가 잘 달랐는지 확인했습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좋아요 의뢰월입니다 의뢰월 아직 오지 않았고요 무토할게요 무토분들 지금 엄청 힘드시죠 그래서 갑수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의뢰월이라고 해서 이제 추운 계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토 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이 의리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토금수목 한번 따져보시면은 토 금 수 목 을은 관성이에요 근데 정관이거든요 정관이 절지에 앉은 달입니다 이지군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 직장 옮겨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직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옮기시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제 이직을 직접 진행을 하시고 12월 초까지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전체적인 무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직장을 관두시고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별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구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특히 11월 중순에는 나랑 상대편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생겨요 그게 지금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경쟁 구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1월 하순이니까 제가 25일, 26일쯤에는 일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어 놓겠습니다 지금 아마 무토분들 일적으로 굉장하실 걸요 10월, 11월까지는 엄청날 거예요 근데 11월 하순에는 드디어 뭔가를 내놓게 됩니다 알을 낳듯이 그래서 황금알을 내놓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12월 초에는 집중력은 떨어져요 집중력은 떨어지고 하지만 재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금전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동안 나가는 돈이 엄청 많으셨죠 무토분들 그런데 12월 초에는 회복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토분들도 운이 좋아요 자 이제 기토분들 할게요 제가 혹시 말 지금 빠르지 않나요? 이제 기토 아까 기다리셨던 분 위해서 저도 기토예요 이율같이 생긴 이 글자가 기토인데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편관이죠 편관이 태지에 앉은 다리입니다 이제 수가 들어오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균형을 잡아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 달에는 무책임해요 나한테 많이 기대고 또 일처리를 내 일이 아닌데 내가 나서서 도맡아서 해줘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뢰월이고요 나 자신은 정작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본인한테 계속 기댄다고 했잖아요 몸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움직여서 그 사람들한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함이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11월 중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긴장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양력 11월 중순부터 약 일주일 동안 나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순 25일 26일쯤에는 기토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기대치가 부응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업무 능력이 올라가요 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시는 분 기준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11월 하순에는 일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실 겁니다 주변에 초대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달 12월 달에는 학생분들은 학업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아직 실현이 안 되는 일대에 굉장히 매달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굉장히 바빠지는 운입니다 자 이렇게 기토를 했고요 이제 기다리셨을 텐데 경금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경금 심금할 거예요 네 경금할게요 경금분들은 지금 재성이 들어왔거든요 토금수목 한번 돌려보시면 재성이 들어왔는데 재성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제가 병지에 앉은 달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아요 아니요 저 경금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갈 거예요 개수까지 있잖아요 청간이 열까지니까 방금 지금 누구 어떤 분이 질문 주셔서 자 정제 계속 할게요 정제가 병지에 앉은 달인데 주변 사람들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본인 건강도 떨어지고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요 대상포진이라든가 독감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가을부터 이 경금분들 금전이 묶여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다거나 혹은 지금 어딘가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분들 매매권 걸려있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가을부터 금전 묶여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상태의 경금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11월 중순부터는 묶여있는 계약이 파기가 된다거나 손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순에 11월 하순에는 이런 금전적인 손해가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또 12월 초에는 더 예민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 키우게 되셔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더 항변하고 내가 나서서 움직여야 하는 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의뢰월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11월 초보다 12월 초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송사, 대립이 지금 운 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싸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내 돈 받기 위해서 상대편 사람이나 조직과 소송을 건다거나 법적으로 혹은 전화로 높은 목소리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대립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송사, 구설, 대립 이런 운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름에 잘못된 어떤 선택 때문에 가을부터 금전이 묶여가지고 올해 내내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경금분들 특히 이런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은요 혼자 선택하지 마시고 좀 힘이 있는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경금분들 제가 좀 길게 했고요 이제 신금할게요 자, 신금분들 이제 진행할게요 편재가 지금 음량이 같죠 편재가 목욕지에 앉은 달입니다 수입보다 특히 지출이 많고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한 달이에요 11월 중순에는 특히 프로젝트라든가 회사의 일적인 계약들이 캔슬이 된다거나 또 성사가 되지 않아서 성사 될 뻔했는데 가계약처럼 거의 될 뻔했는데 이게 무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11월 25일, 26일부터 진행되는 하순절기부터는 또 어떻게 되냐면 금전은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12월 초에는 직장에서 그동안 내가 명예나 평판이 좋지 않았다면 그 명예와 실적이 회복이 됩니다 월말로 갈수록 좋아져요 월말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12월 초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죠 사주로는 한 달 월말으로 표현했는데 이러면 또 헷갈리실까봐 11월 초보다 그러니까 11월 중순, 하순, 12월 초가 있는데 12월 초로 갈수록 친구분들이 명예나 금전원에 회복이 됩니다 좋은 운입니다 이제 수일간 남았죠 임수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 임수분들 안 계신가요? 자 이게 임수예요 임수분들한테 의뢰월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상관이 올라온 달이고요 네 심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거의 다 왔어요 네 임수분들은 상관이 걸럭지에 앉은 달인데요 이번 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발전적인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11월 중순 중순부터 일주일 동안이에요 이때는 내가 움직여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디를 이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자리 소개 혹은 스카웃 제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하다못해서 메일로 들어온 것들 중에서 쭉 보다가 입사를 제의드립니다 이런 식의 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내 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월 하순에는 어떤 일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부서 이동을 당하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갈래 저기 갈래라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임수분들 12월 초에는 어떤 일이 있으시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잘 풀려요 네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분들이 일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도 같이 덩달아서 승승장구 하시게 되고 굉장히 업이 되는 점프업이 되는 한 달이 됩니다 또 한 달 동안 더 좋은 것은 나쁜 일은 줄어들고 혹은 비켜가고 액땜이 되시고 좋은 일은 곱질로 더 좋게 경험이 되시는 임수분들의 한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죠? 개수분들 할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자 이게 개수입니다 개수가 의뢰월을 만났습니다 식신이 올라왔고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달인데요 이번 달은 완벽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전력을 다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밀어붙이고 추진하시게 되는 한 달이 되실 텐데 쪼개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중순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어떤 일생이냐면 직장 환경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본사에서 일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한 보름 동안 다른 곳에 즉 뭐 센터나 파견 근무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순에는요 업무량이라든가 개인적인 일들이 거의 살인적으로 늘어나요 일량 자체가 폭발해요 그래서 몇 배로 불어나서 개인 시간이 없고 수면 부족에다가 내 일을 도와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개수분들 11월 하순이 좀 걱정돼요 무리하실까봐 그리고 12월 초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쟁자 능력이 더 발전합니다 경쟁자도 될 수 있고 혹은 경쟁 대상이 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 있어서 갑, 을 관계예요 그런데 나는 을이고 그 회사는 갑이에요 그런데 갑의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을의 관계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띄게 내가 지금 경영진 눈에 들어간 그 경영진 눈에 어필하기가 힘든 운이 돼요 12월 초에는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개수분들은 하는 거에 비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적은 11월 하순과 12월 초에 운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가 떨어진다거나 이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그런 운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추수를 덜 하게 되는 운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의뢰월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상담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 영상 녹화 끝나면 네 쫙 편집해서 자막 달고 올리겠습니다 네 쫙 편집해서 자막 달고 올리겠습니다 네 쫙 편집해서 자막 달고 올리겠습니다